전라북도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과 한복이 봄을 맞아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은 이번에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는 지난 2월 9일부터 한복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 다이알로그 상충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남원의 봄날을 여는 그림과 한복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그림과 시, 한복이 한데 어우러진 봄날의 노래가 남원의 봄을 알려 관광객들로 하여금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아름다움을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는 한복 문화 주관을 맞아 김병종 작가의 그림과 김혜순 디자이너의 한복이 어우러진 한바탕 아름다운 봄의 향연입니다. 이 전시는 5월 9일까지 계속되니 많은 관람객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0 한복문화주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복문화를 일상문화로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의 전통과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은 이번에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되면서 2년간 국내외 관광안내소와 여행관광정보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남원시가 작년에 2020 한복문화주관에 선정되고 올해에는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되는 등 전통문화를 알리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훈이었습니다.